이번 시간에는 AJAX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입니다. 그 말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비동기식으로 서버와 통신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XML을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꼭 XML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텍스트나 또는 JSON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synchronous라고 하는 것이 비동기식이라는 뜻인데 비동기식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는 동기식이고요. 동기식으로 구현된 통신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 신용카드 같은 것을 결제할 때 그런 때 동기식을 사용합니다.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결제 모듈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전체가 프리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식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기식으로 통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통신하는 동안은 어떤 작업도 사용자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신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동기식이고요. 비동기식은 반대로 서버와 통신하는 동안에 서버와 통신은 백그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자는 마우스를 휠한다든지 어떤 폼의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와 통신이 끝났을 때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로직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로직은 서버에서 전달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웹페이지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동쪽으로 자바스크립트용에서 동쪽으로 수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AJAX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변경되면 서버로 다시 접근해서 그 서버에서 그 변경된 데이터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 전체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었죠. 이제 AJAX가 등장하면서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와서 그 정보만 동쪽으로 이 사이트에 꽂아주는 거죠. 그러면 웹페이지 전체를 리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버와 통신하는 어떤 이미지도 적어질 테고 그런 데이터도 적어질 거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컨텍스트를 계속 유지하였을 때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우선 선행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라든지 아니면 htm의 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링크해놓은 생활코딩의 다른 강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그 부분에 먼저 짚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JAX를 사용할 때는 이런 API를 사용합니다. dollar.ajax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인자로는 settings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 settings는 object입니다. 객체죠. 여기 보면 jQuery를 이용한 가장 AJAX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API가 dollar.ajax라고 써 있고요. 주요 속성으로는 바로 이 settings 안에 들어가는 프로퍼티들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값은 키와 밸류를 이어진 객체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문자가 들어갑니다. 서버가 리턴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XML이나 JSON이나 스크립트 또는 HTML과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입은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post, get과 같은 게 들어가요. 타입과 데이터 타입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타입은 폼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폼의 속성 중에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post나 get을 지정할 수가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타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서버가 응답했을 때 서버가 전달해 주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제이커리가 그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됐을 때 그거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변환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URL은 뭐냐면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서버상의 URL이 URL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success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일종의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즉 서버와 통신을 하고 그 통신 결과가 성공했을 때 즉 서버로부터 받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때 이 success라고 하는 속성의 함수를 지정해 놓으면 그것이 이벤트 핸들러가 돼서 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두 개의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웹페이지 쪽에서 로직이고요. 또 하나는 서버 쪽의 로직입니다. 이 중에 서버즈 로직은 PHP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웹페이지 쪽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제가 Hello World라고 치면 기아 리조트를 했을 때 이 위에 Hello World라고 찍힙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고요. 서버 쪽으로 이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Hello World를 리턴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파일버그에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자, 여기다가 CodingEverybody라고 적고서 이렇게 리조트를 하게 되면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게 보이죠. 이 파일로 접근을 해서 통신을 했습니다. 그때 포스트로 MSG라는 데이터로 CodingEverybody를 전달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버는 응답을 해요. 어떻게 응답을 했냐? 좀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텍스트가 나오는데 뭐 리조트는 투르고 메세지는 CodingEverybody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가 JSON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에요. 이 플레인 텍스트인데 그거를 이 규칙에 따라서 서버가 이걸 해석하면 이거를 배열이나 아니면 객체나 이런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서로 데이터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배열이나 객체와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만들어 놓고 배열은 배열은 어떤 식으로 텍스트로 기술이 된다 또는 객체는 어떻게 기술하면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즉, PHP가 자바스크립트에게 어떤 텍스트를 전달해주게 되면 그 약속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해석해서 배열이나 객체로 전환해주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살펴보죠. 우선 엘리먼트가 있는데 아이디 값이 result in element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서버 쪽에서 전달한 결과가 여기에 컨텐츠 영역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요. 아이디 값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서버로 전달될 때 여기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 엘리먼트가 버튼 타입이 있는데 아이디 값은 get result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텍스트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그 전송된 결과가 리턴됐을 때 그곳을 여기에 있는 아이디 값이 result in element에 써주는 로직을 작성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는 이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래퍼로 샵 get result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 헬퍼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했는데 그 핸들러의 내용이 어떤지를 보시죠. 샵 리조이트입니다. 아이디 값이 result in element 이거죠. 결과를 결과를 출력하는 element입니다. 그거에 html 메소드로 공백을 전달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결과 값을 지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jax를 이제 사용하네요. 괄호 열고 안에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이만큼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중괄호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객체를 기술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키와 어떤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url이란 이름과 콜론 그리고 url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문자열이죠. 그리고 콤마를 찍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름과 값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콤마로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 콜론이 나온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오죠. 그리고 콤마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그 값과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이렇게 해서 객체의 속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url은 이 ajax로 서버와 통신할 때 그 서버가 위치하는 url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서버가 리턴해주는 데이터가 json인지 xml인지 텍스트인지 그런 서버 쪽에 리턴할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여긴 지금 json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서버가 리턴하는 데이터는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느냐 이를테면 폼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거기에는 포스트나 get과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죠. 여기 지금 포스트라고 적혀있는 것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포스트의 형태로 전송한다는 뜻입니다. get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인데 이 데이터는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될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객체 형태로 기술을 해야 되고요. msg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그 객체 이름이죠. 자 여기에 지금 싱글 쿼테이션 단다운 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디 값이 msg인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가져오고 있네요. 바로 요기에 적혀있는 요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데이터 객체에다가 세팅을 한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 개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름과 값으로 이렇게 구분해주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success라고 하는 속성을 기술해 줬는데 펑션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건 이벤트 핸들러고 이 ajax로 서버와 통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요기에 지정한 요 펑션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인자로 result라고 하는 저 값이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값은 서버가 리턴해 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요기 있는 if문이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쪽의 로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url 있죠. php가 위치하는 이 url에 있는 저 php 파일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아주 간단한 로직이에요. 자 echo는 php에서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json encode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array를 선언하고 있어요. array를 그리고 array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 array는 result가 true고 그리고 message가 msg가 request request는 뭐냐면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가 request라고 하는 이 php의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php의 배열에 request라는 배열에 msg라고 하는 원소명을 주게 되면 msg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다가 제가 hello world를 찍게 되면 서버,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hello, msg라고 하는 이름으로 hello world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건데 이 request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해서 msg를 전달하게 되면 hello world가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sg라고 하는 이 배열의 원소의 hello world라는 값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로가 없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고치고요. 그 다음에 jsonencoder라고 하는 php의 메소드에다가 여기 있는 이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 배열을 json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형식으로 php가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json 형식은 텍스트입니다. 그걸 echo로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봤던 서버가 응답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array 배열을 php에서 선언해주고 jsonencoder라고 하는 메소드에 이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해서 get result를 하게 되면 이 result에 그 배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배열이 들어온 이유는 데이터 타입으로 json을 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데이터가 텍스트지만 그거를 json으로 해석해서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배열에 있는 result 값을 체크하면 result 값을 체크해서 result가 true라면 여기 있는 부분은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result가 true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 값이 result인 엘리먼트 바로 결과 값을 출력한 엘리먼트죠. 거기에 html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인 거죠.